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소닉 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만의 코드를 이용해서 나만의 음악이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해봤는데요. 참고로 제가 지난 시간에 소닉 파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파이썬 코드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실수를 한 거고요. 파이썬 코드는 아니고 저는 이제 소닉 파이라고 해서 당연히 뒤에 파이가 파이썬인 줄 알고 파이썬이라고 했는데 파이썬이 아니라 루비라는 또 다른 언어가 있어요. 그 안에 소닉 파이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루비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코드예요. 나중에 또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나중에 키즈 루비라는 강의를 또 할 건데 그때도 이제 루비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루비도 파이썬과 같이 상당히 쉽고 재미난 언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실수로 소닉 파이에서 코드가 파이썬이라고 설명드린 건 사과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코드 관련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이썬 코드가 아니라 루비 코드를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라즈베리 파이에 마인크래프트가 깔려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마인크래프트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쪽에서 마인크래프트 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마인크래프트는 기존에 우리가 하는 마인크래프트랑은 좀 달라요. 거기도 이제 마인크래프트 파이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라즈베리 파이 전용으로 만든 마인크래프트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파이 에디션이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 파이썬을 통해 마인크래프트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코드로 뭐 캐릭터를 움직인다던가 블락을 코드를 이용해서 만든다던가 하는 것을 코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그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마인크래프트를 좀 재밌게 갖고 노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하드웨어가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라즈베리 파이만 있으면은 곧바로 마인크래프트와 마인크래프트를 이제 파이썬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라즈베리 파이 쪽으로 이동을 해서 마인크래프트 파이 에디션을 한번 제어를 해볼게요. 라즈베리 파이를 켰다면은 메뉴에서 게임에서 마인크래프트 파이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하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스타트 게임을 눌러주시고 원래는 제가 ODIY 영상 다른 강의에서 라즈베리 파이 쪽에 강의를 할 때 마인크래프트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혹시나 마인크래프트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강의에서도 간단히 소개하고 파이썬 코드로 제어하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이제 그 처음 하기 때문에 아무런 월드 아무런 세계도 없어요. 이때 이제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크리에이트 뉴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져요. 기다리면 이와 같이 세계가 만들어지고요. 참고로 파이 에디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기존 파이 버전과는 기존 마인크래프트랑은 다르게 서바이벌 모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건물을 짓고 탐험을 하고 하는 모드만 되어 있고 서바이벌 모드라고 해서 뭐 몬스터들이 나오는 거는 없어요. 여기서 기본적인 조작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W가 앞이고 S가 D고 A가 왼쪽 D가 오른쪽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은 시야를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은 뭐 지금 앞에 있는 블럭을 부시는 거 그리고 오른쪽을 누르면은 지금 선택된 블럭을 쌓는 건데 지금은 제가 칼로 돼 있잖아요. 이때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은 블럭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블럭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우측 버튼 누르면은 이와 같이 블럭을 쌓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쇼컷에 있는 블럭이 아니라 내가 다른 블럭을 선택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알파벳 E를 누르면은 이와 같이 인벤토리가 떠요. 인벤토리 떴을 때 원하는 블럭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조작법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파이썬을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라즈 마인크래프트를 제어를 하려면은 먼저 마인크래프트를 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로 접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파이썬으로 제어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터미널 쪽으로 이동을 해서 파이썬으로 제어를 할 건데 이때 커서를 지금 커서가 지금 이 안에 갇혀 있는데 커서를 빠져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탭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이 마인크래프트 창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터미널을 열고 터미널을 여기다 놓을게요. 열고 제가 한번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예전에도 봤었죠. 우리가 퀴즈를 풀 때 파이썬이라고 했었죠. 이 상태에서 어떤 것을 실행을 할 거냐면은 from mcpi 마인크래프트 import 마인크래프트라고 입력을 하면은 그 mcpi.마인크래프트라는 곳에서 마인크래프트라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mc하고 마인크래프트.create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은 그 mc가 이제 우리가 게임 지금 실행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를 제어하기 위한 변수예요. mc.post to chat 하고 지금 마인크래프트 화면에다가 제가 헬로 월드라고 한번 글자를 표시를 해볼게요. 헬로 월드 하고 짱따오편하고 엔터를 치면은 지금 옆에 마인크래프트에서 헬로 월드라고 글씨가 뜨죠. 이와 같이 파이썬을 통해서 마인크래프트를 제어를 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글자 띄울 때 이 post chat 사용하면은 글자를 마인크래프트 상에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은 현재 캐릭터가 있는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에 자표 값을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창을 볼게요. 이 창을 봤었을 때 왼쪽 상단에 하얀색 글씨로 하얗게 그 마이너스 5.0, 0.0, 3.9 이렇게 값이 3개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x, y, z 값인데 이 x, y, z 값이 현재 3개 안에서 캐릭터가 있는 위치를 표현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지금 스페이스를 누르면 점프고 스페이스 두 번 누르면 나는 건데 지금 위로 올라갈수록 가운데 값이 올라가죠. 그게 y 값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다시 0으로 떨어지고 이와 같이 지금 캐릭터가 있는 위치 값이 표시가 되죠. 이 위치 값을 다시 파이썬 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서 pos, mc, player, get, pose 하고 입력을 하면은 이 pose라는 변수 안에 지금 그 캐릭터의 위치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냐면 pose, x 하면 x 좌표 pose, y 하면 y 좌표 pose, z 하면 z 좌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변수에 넣고 하나의 변수에 x 속성, y 속성, z 속성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x, y, z,에서 3개의 변수를 준비를 하고 mc, player, get, pose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x, y, z 값이 x, y, y, z의 순서대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캐릭터가 있는 위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하치 캐릭터가 있는 위치를 확인했다면은 반대로 캐릭터가 있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겠죠. 어떻게 바꾸냐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x, y, z로 값을 확인을 했어요. 그 값을 이용해서 한번 공중 위로 올라가도록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두 번 클릭을 했었을 때 위로 올라가면서 y 값이 증가를 했죠. 이 y 값을 현재 있는 y 값보다 100이 더 많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mc, player 아까는 get, pose였는데 set, pose라고 한 다음에 x, y, z인데 이때 y에다가 더하기 100 하면은 더하기 100 하면 지금 캐릭터가 공중 위에 100포인트보다 더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 밑으로 떨어졌죠. 이하치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캐릭터의 위치를 바꿔줄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하늘을 나는 모드가 아닌데 일부러 하늘을 나는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날죠. 이 상태에서 탭 누르고 100 하면은 지금 너무 높이 올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캐릭터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원한다면은 y 값이 아니라 x 값, z 값을 바꿔가지고 바꿀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냐면은 캐릭터 이동하는 거 말고 그리고 캐릭터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떤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가까운 곳에다가 블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래는 블락을 만들 때 아까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해야지 오른쪽 클릭을 해야지 블락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있는 그 근처에 블락이 만들어지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코드를 아까 지금 위치가 바뀌었으니까는 이 코드를 한번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getPose를 다시 한번 실행해서 x, y, z를 갱신을 한 다음에 mc.setBlock하고 x 플러스 1 지금 캐릭터가 있는 x 값에 1을 더한 위치 그리고 y는 같고 z는 같고 1하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게임을 보면은 지금 캐릭터 앞에 돌 블락이 생겨있죠. 이와 같이 mc.setBlock 해가지고 x, y, z 좌표 3개를 입력하고 마지막에 그 블락에 해당되는 아이디 값이에요. 아이디 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은 그 위치에 그 아이디 값에 해당되는 블락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블락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제 1번이 기본적인 돌이고요. 그리고 0은 에어, 공기에요. 그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만약에 내가 블락을 만들고 블락을 없애버리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setBlock하고 0 해서 공기로 만들어버리면은 그 블락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수풀이 있는데 2 해가지고 수풀 블락으로 만들 수도 있고 3번에서 진흙 블락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 원하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파이썬으로 마인크래프트를 제어하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와 같이 블락 아이디라고 적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금 제가 에어, 그리고 돌, 풀, 그리고 진흙 설명했는데 여기 블락 0, 1, 2, 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0, 1, 2, 3이 아까 제가 마지막 4번째에다 입력한 아이디 값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는 어떤 금속이나 어떤 것이 있다면은 여기서 찾아보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블락 아이디가 뭔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은 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그 해당되는 블락을 찾아가지고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설명드리는 명령어들 뭐 갭포스나 세포스나 말고도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는데 혹시나 관심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보시면은 마인크래프트 파이썬으로 제어할 수 있는 마인크래프트 그 명령어를 다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블락을 한 개만 만들었잖아요. 근데 한 번에 한 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열 개 뭐 직육면체라고 하면은 10x10x10 해가지고 열 개 총 10x10 하면은 100하고 100 곱하기 10 하면 또 1000개죠. 그래서 총 직육면체의 큰 블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냐면 한 번 해볼게요. 여기서 아까처럼 다시 한 번 XYZ를 갱신을 해볼게요. 다른 위치로 좀 넓은 평야로 이동을 한 다음에 XYZ를 갱신을 해줄게요. 지금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일단 한 번 날고 넓은 평야가 한 이쯤에서 여기 평평한 곳에서 한 번 블락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바라보고 다시 탭 누르고 터미널로 이동을 한 다음에 XYZ를 갱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명령은 어떤 것을 호출을 하냐면 MC 셋 블락이 아니라 블락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복수로 여러 개의 블락들을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요. X 플러스 1 Y 플러스 1 Z 플러스 1 이게 이제 시작 예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직립면체를 만드는데 그 아래 왼쪽 가장 모퉁이랑 위에 오른쪽 가장 모퉁이랑 그 XY 좌표를 통해서 블락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 만들어진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X 플러스 11 이게 이제 앞에 XYZ 플러스 1 돼 있는 것들이 첫 번째 좌표 뒤에 X 플러스 11 Y 플러스 11 Z 플러스 11이 두 번째 좌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셋 블락 했던 것처럼 그 블락의 아이디인데 1하고 엔터를 치면은 지금 게임 쪽으로 이동했을 때 뒤로 한 번 가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이 10x10x10 블락을 한 번에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간단하게 파이썬을 이용해서 마인크래프트의 뭐 캐릭터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블락을 만들고 아니면은 여러 개의 블락을 한꺼번에 만들거나 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어떤 것을 해볼 거냐면은 캐릭터와 이동하는 것에 따라서 그 이동하는 경로로 뭐 꽃이 뿌려지고 아니면은 그 마인크래프트 쪽에 보면은 용암이 있잖아요. 용암이 막 흘러내리거나 물이 흘러내리거나 하는데 그 용암이나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코드로 제어를 해서 뭐 재미난 것들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